오늘은 가르마머리 하실거에요 고인이 오늘 가르마머리 하실거에요 근데 너무 확 보이는건 싫고 약간 좀 자연스럽게 요런식으로 트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가르마 펌 들어갈거에요 커트는 끝났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라인 요렇게 라인 요렇게만 정돈했어요 그래서 라인만 초블록부분만 깔끔하게 정리했구요 윗머리는 길이 안짜르고 길이 그냥 진짜 살짝만 다듬고 수만도 많이 썼어요 웨이브는 얼만큼 인기좋으세요? 약간 자연스럽게 자연스러우면서 또 가볍게 응 야기 많이 차갑죠? 제가 차갑다고 얘기하는거 깜빡했어요 ㅎㅎㅎㅎ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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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하다고 해요 ㅋ ㅋㅋ ㅎ ハイ ㅋㅋ ㅋ ㅋㅋ ㅋ 친구야 좋아해 그냥 이렇게 말리기만 하잖아요 이 상태에서 다 내린 다음에 다시 내려요 다시 내린 다음에 여기서 그냥 여기만 살짝 이렇게 트여주는 느낌으로 여기만 이렇게 갈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살짝 갈라지는 가르마 펄이 됩니다 가르마 펄이 이렇게 잠시만요 한 번 더 보다 네 그쵸 이게 이상해 영상으로는 잘 안 담기더라고요 실제명은 더 이쁜데 이런 식으로 그냥 가볍게 이렇게 넘기는 거죠 어떠세요? 여러분 이쁘죠? 고객님 눈썹 라인 좀 다듬어 드릴게요 잘생겼다 눈 감고 계세요 머리는 실제로 보면 더 이쁘다는 거 저희 라이브는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가르마 펄 끝 여러분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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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